29일 새벽 5시 20분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 A씨가 숙소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A씨의 방 안에서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. 유서에는 조교사 채용 비리 등 내부 폭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한편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망한 A씨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